소담 일색 인수위 국민통합청사진 그릴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인수위는 5월 10일 새정부 출범 전까지 50여일간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당선자의 공약들을 추려 국정과제를 정한다. 정부조직 개편도 인수위의 중요한 과제다. 한마디로 새정부의 밑그림을 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인수위의 이런 막정한 역할에 비춰볼 때 7개 분과 24명의 인수위원이 이른바 서호남,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일색이어서 적잖이 우려된다. 인수위원 중 서울대 출신이 13명으로 절반을 넘고 평균 나이는 57.4살, 여성 인수위원은 4명, 2030 청년은 아예 1명도 없다. 성별, 계층, 세대 간 안배를 통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윤 당선자 쪽은 인성 기준으로 전문성과 실력을 내세웠다. 윤 당선자는 이전부터 지역안배와 할당되는 자리나누먹기이며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50대가 아니고 남성이 아니면 전문성과 실력 있는 인물이 없는 것이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몇몇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귀환과 안철수계 등 자리나누 얻기가 더 눈에 들어온다. 내 사람을 실력으로 포장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윤 당선자는 검찰총장 시선에도 인사해서 내 사람 챙기기가 심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인수의 인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실망스럽다. 우리 사회는 세대와 젠더 계층 간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게다가 윤 당선자와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중 갈라치기 선거 전략으로 배제와 차별을 더욱더 부추겼다. 대선에서 지지를 했느냐 여부를 떠나 국민들이 지금 윤 당선자에게 한글같이 당부하는 것이 통합이다. 서우남 인수의가 통합의 청사진을 그리고 실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은혜 당선자 대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땅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디 청와대 비서실과 정보부처 장관 인선에서는 윤 당선자가 거듭 강조하는 국민 통합의 정신을 충실히 담아내기 바란다.